안녕하세요. 만난사 반갑습니다. 카이자입니다. 사실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다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번 컨퍼런스는 사실 강의보다는 춤 연습을 더 많이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한다고 내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즐겁게 시작하고자 재롱잔치 한번 했으니까 많이들 좋은 이미지로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되게 노력 많이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1부의 가인 김경민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살롱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성장해 나가는 살롱문화의 디테일을 좀 찝어드리는 단계의 교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긴장을 잘 안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춤을 췄더니 제가 긴장이 돼서 이런 거에 긴장이 되는구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제가 찝어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4세대 미용인 미용인은 개인화된 서비스, 지속가능성, 혁신을 중시한다. 자 이게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시대를 통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돈을 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업을 이룬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가 시대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 더 중요한 과제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원장님은 최종 목표가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미용인들한테 앞으로 후대의 미용인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무엇을 선대의 미용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힘들게 미용의 발전을 시켜서 너네들의 업을 성장시켰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X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X를 이어가게끔 하려면 누가 만족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족하셔야 돼요. 때문에 저희가 모든 방향성을 다 여러분들의 만족 여러분들의 성장 이런 거에 목표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만족하냐는 거죠. 그래서 다 알죠? 너무 편한 질문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요. 만족하고 싶어요. 다 똑같죠? 근데 그 만족이 뭔데요? 만족의 디테일이 뭔데요? 그걸 통찰해 주는 사람이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고 살롱의 성장을 이루고 미용인으로서 성장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제가 찾은 답을 오늘 설명드리면요. 저는요. 4세대 미용인들 지금 현재 필드에서 미용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통찰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라고 봐요. 뭐냐? 즉시 성과가 일어날 수 있는 성장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라고 놓고 봐요.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의 교육을 받았는데 되게 이 교육 받은 게 사실은 저한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의미가 크다라고 보진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개인적인 부분 말고요. 사회적인 나로 봤을 때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봐요. 왜요?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부동산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집이 많으면 이건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네가 나이가 들고 커 나가면서 집이 있으면 그거를 월세를 받고 일을 안 해도 너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20대 때 총 6개의 부동산을 확보를 했어요. 버는 족족 교육비와 부동산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제가 지금 40이 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다? 이게 내가 투자를 한다고 바로 성과를 볼 수는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왜요? 부동산을 제가 20대 때 샀어요. 집값은 올랐죠. 집값은 올랐어요. 그런데 뭐도 같이 올랐어요? 다른 사람의 집값도 같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이 집을 오른 집을 판다고 해서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1억의 집을 사서 이 집이 5억이 됐는데 그럼 내가 4억을 벌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집들도 4억이 오르면서 제가 이 집을 팔아도 다른 집을 못 사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자산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깨달았어요. 부동산은 지금 투자해도 내가 덕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덕본다? 우리 유나가 덕본다. 우리 유나 시대에 약간 자식을 위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본인들을 위한 삶보다는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 후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까 이걸 고민하고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식한테 투자하고 자식한테 희생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대가 변하면서 지금 시대는요. 자식한테 투자를 잘 안 해요. 이유는 뭐냐면 부모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행복해야 되지만 부모도 행복해야 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으로 놓고 왔던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요.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왜?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우리 백의사님한테. 백의사님 혹시 삼성 주식 갖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백의사님의 부친 분이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시던 삼성증권의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경제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고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의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삼성 주식 갖고 있냐. 그랬더니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와 주식 엄청 많이 올랐겠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작에 다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왜일까요? 거기에 돈을 묶어놔도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지 않나요? 미래가 중요한가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당장 직업적 성장을 이루고 지금 당장 사람을 모으고 지금 당장 고객을 모으고 지금 당장 살롱을 성장시켜야지 10년, 20년, 30년 뒤에 미래를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턴 기간은 늘어나는 게 맞아요? 줄어드는 게 맞아요?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크루들한테 디자이너가 되는 경험을 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미래의 디자이너가 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4년, 5년 인턴 생활을 하는 브랜드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미래를 꿈꾸기엔 너무 멀다는 거죠. 예전에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지금 당장 성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버티지 못해요. 왜 버티지 못할까요?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노력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 세대에서 어른들이 통찰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나 때의 경험을 가르치는 거는요. 적절하지 않아요. 저 때는 인내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요? 참아, 견뎌, 이겨내.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야. 이 말만 믿고 했거든요. 근데 맞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참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에 갔고 참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승진하면서 연봉이 올라가고 참고 결혼 생활을 했더니 이혼을 안 당하고 잘 살고 있죠. 다 참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뭐요? 그런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뭔지 아세요? 크루야, 너는 샴푸를 못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널 필요로 해. 크루야, 너는 지금 당장 머리는 잘 못하지만, 그런데도 난 네가 필요해. 크루들도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나는 디자이너가 바로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너무 먼 미래를 보면, 성과 안 나고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리더들은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안정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직원들과 동행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기 없어요.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인기 없어요. 왜인 줄 알아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동행자들이 봤을 때 이분이 하는 행동이 뭐야?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노력들에 열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경민 대표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메타인지를 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다들? 강의를 들었으니까 알죠. 메타인지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비즈니스는 왜 사랑이에요? 지금 대기업들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를 겪는 한 가지는 뭐냐면 직원들의 퇴사예요. 대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신입사원들이 입사해서 퇴사하는 기간이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20년이었대요. 5년 전에는 10년으로 줄었대요. 근데 올해는 몇 년인지 아세요? 2년에서 3년이라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급속도로 줄어요. 근데 다 그들이 퇴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퇴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들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우리는 너희가 필요해.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우리는 너희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브랜드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과거에는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우리 시대의 원장님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저녁에 연습을 하고 있으면 우리 원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술에 걸쭉하게 취해서 이렇게 와요. 갑자기 와갖고 머리를 정말 세게 빡 한 대를 때려요. 연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너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어. 어. 이렇거든요. 지금은 머리를 빡 때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고용노동부죠? 이렇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정말 지금 연습을 잘하고 있고 이런 연습이 너한테 뭐가 도움이 될 거야. 이거를 정말 칭찬해 주고 얘기해 주고 아껴주고 말해 줘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우리 관심 없는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들 내 얘기를 안 들어. 안 들어. 나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알잖아. 알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막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옷 입으면 너무 촌스럽고 야 니 집아들이라고 그래. 이렇게 옷 입지 마. 이러면 내가 좋은 옷으로 입을 거야. 왜 그래. 터치하지 마. 이러는데 여자친구가 밖에서 오빠 옷이 그게 뭐야. 딱 가로 입고. 기다려 봐. 하고 바로 가로 입어요. 왜? 이게 차이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래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똑똑하고 잘나고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좋아하는. 그럼 고객은 어떨까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도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잘하고 엄청난 테크닉과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걸 소비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4세대 미용을 하면서 4세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인화된 서비스,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혁신적인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일들을 겪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원장님 귀엽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 다들 귀여워 하시던데. 근데 만약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서 춤추면 뭐라 그래요? 쟤 또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요약하자마자 시작부터 이걸로 강의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준다 들어주지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제 강사 트레이닝을 진행했고 3일 동안 무려 9시간 넘는 강의를 하면서 매일 여기 강사 트레이닝에 참여했던 강사님들도 또 여기에서 지금 수업을 또 듣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부정적인 얘기 꺼내지 마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너 너무 똑똑해. 이게 맞는 거야. 넌 깨달았네. 천재네.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에 와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올드로 살고 싶나요? 그러면 세상에서 잊혀질 거예요. 왜?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미래로 이어주지 않을 거거든.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고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면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은 이제 기계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거든요. 이런 일을 겪게 됐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어떤 상담이었냐면 이런 상담을 했어요. 자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뭔가 비즈니스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분을 만나서 이렇게 위자에 앉아서 서로 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저의 태도가 어떨까요? 와 우리 존경하는 변호사님 너무 똑똑한 사람. 서울대 나오고 공부 너무 잘해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나는 오늘 이분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겠다 이런 말로 생각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전문가 상담이나 받아봐야겠다고 이렇게 갔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인터넷에서 조사할 만큼 다 조사해 봤거든. 사실 이분을 만나지 않아도 난 이미 정보를 다 얻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찾은 답을 확인시켜 줄 그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저의 태도가 어때요? 그냥 오늘 가볍게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제 내일 이제 저의 결과가 나왔어요. 내일 또 병원에 아침에 가서 결과 받거든요. 그럼 저의 태도와 마인드가 어떨까요? 선생님 혹시 저 괜찮나요? 오래 살 수 있나요? 작은 거 하나라도 제발 놓치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이러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롱완에서의 리더들, 선배들, 미용 선배들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누구한테는? 지금 성장하는 친구들한테는. 왜인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기술교육이나 마인드 교육 매장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죠. 근데 더 옛날로 내려가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기술교육이 어딨어 그냥 어깨 너머로 아 저렇게 커트 찌는구나 이랬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서브를 받냐면 이렇게 서브를 봤어. 야 원장님 커트 자르는데 나 이거 봐야 되니까 너 샴푸해. 가서 뒤에 서서 목숨을 다해서 봐. 왜? 혹시라도 나 치울까 봐. 내가 옆에서 목숨을 걸고 서브를 하지 않으면 이 원장님이 나를 치울 거야. 그럼 난 이 커트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 가서 배워요 커트를? 돈 주고 배워야지. 어렵게 배워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존경하면서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저를 옆에서 미치지 마세요. 저는 샴푸하러 안 가고 고객님 케어할게요. 이렇게 위지를 불태우면서 서브를 봤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요. 떡볶이 곱창 곱창 콜? 이래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고객님 옆에서 스펀지 들고서 머리카락 털어지는 친구들 얘기 솔직하게 들어보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들어봐야 돼. 인턴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왜 굳이? 선생님이 털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많지 않아요. 저 시술하고 싶어요. 저 샴푸 안 하고 저 그리고 커트 서브 머리카락 털어주는 거 말고 저 시술하고 싶고 저 재밌는 거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이들이 맞는 거예요. 이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대가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들한테 잊혀지는 거야. 필요 없는 사람.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스폰지를 들고 고객 머리카락 터는 건 디자이너들이 하고 크루들이 좋아하는 일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인의 가치가 매장에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찾아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스폰지를 들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크루 월급이 누구보다 비싸요? 신입 디자이너 정착 지원구보다 비싼 시대예요. 네. 인터넷 명 쓰시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최저시급 플러스 사대보험 플러스 퇴직금 플러스 교육비 식대 주면 거의 지방은 300만원에 육박한대요. 그럼 300만원짜리 인력한테 드릴 거예요. 이 얘기하면 갑자기 크루님들이 이럴 거예요. 인턴이 300만원으로 받는다고 지방은? 지방으로 가자! 이럴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수령이랑 세금 내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이런 거 똑바로 얘기해요. 안 그러면 이제 DM 받아 원장님들한테 다시 설명해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뭐예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화된 서비스 매장에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동행자가 원하는 본질적인 서비스를 내가 해줄 수 있냐 없냐로 동행자들은 그걸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고객도 어때요? 고객도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개인화된 서비스는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는 뭐예요? 나는 누굴 만나고 싶어요? 나는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요. 전문가. 모든 고객들이 니즈가 다 그래요. 왜? 왜 우리는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자 오늘 저희가 앞에서 가인재 김경민 대표님이 경영 교육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회사 밸류만 들어도 위심할 수 없죠. 이분이 경영을 잘하고 회사 운영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위심할 수 없죠. 근데 위심이 되는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카이정 떡볶이의 카이정 대표님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홍대 포장마차를 시작했는데 떡볶이는 사랑입니다. 막 이렇게 외쳐요. 떡볶이는 사랑입니다. 막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왜 저래? 떡볶이의 미친 남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영하는 그룹 대표님이야. 언더독 컨설팅의 1인자. 대한민국의 100억 미만의 기업의 컨설팅의 1인자. 소규모 언더독의 1인자. 가인지. 대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와 저분의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소비자들은요. 뭘 원하냐면 전문가를 원해요. 개인화된 서비스. 고객의 요구는 고도로 전문화된 인재한테 평가받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다? 전문가라는 거예요. 저 한 예로 디자이너 분이신데요. 발령 40일 만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벌써 많은 디자이너들이 부러워하는 성과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면은요. 포트폴리오 보면 어때요? 뭐 잘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가발도 있고요. 긴 머리도 있고요. 투톤 염색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약간 있고요. 있고요. 이건 뭐죠? 약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뭐하는 사람 같아요? 미용하는 사람. 고객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한다고요? 미용하는데 뭘 잘하는 사람? 단발을 잘하는 사람. 짧은 머리를 잘하는 사람. 이걸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X, Y, M, Z의 차이가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천번 하거든요. 잘하는 걸 하셔야 고객을 모을 수 있다.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서 나와서 춤 췄을 때 잘 췄어요? 못 췄어요? 어? 안 해! 다시 얘기해 봐요. 네. 잘 췄어요? 뭘 췄어요? 네. 잘 췄잖아요. 너무 잘 췄잖아요. 그럼 저한테 춤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겠지. 이렇게 춤을 잘 추는데 이제 아카데미에 아마 이런 문의가 올 거야. 카이저 원장님 댄스리스트 클래스. 그럼 이제 수강생이 미어 터져서 1년치 수강생이 마감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 우리 백의사님은 춤을 못 칠 거란 말이에요. 딱 봐도 못 쳐 보이죠? 그쵸? 그럼 백의사님이 아 나 리스트 클래스 댄스를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왜 하는 거야? 관종이야? 저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안 하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성장한다니까. 피드백을 줘요. 선생님 포트폴리오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시야로? 고객 시야로. 더 선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해져야 돼요. 왜? 고객이 그걸 원하니까. 근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내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원장님 근데 단발하고 쇼컷만 저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단발하고 쇼컷하면 고객님이 그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맞죠? 줄겠죠? 맞나요? 아니요. 줄지 않아요. 왜 줄지 않아요? 그걸 원하는 고객은 세상에 넘치거든요. 고객은 세상에 넘쳐요. 때문에 단발만 하더라도 쇼컷만 하더라도 고객은 넘쳐요. 왜? 결국에 내가 한 달에 받아야 되는 고객이 몇 명이니까 200명밖에 안 돼요. 200명밖에. 그럼 여러분들 상권에서 단발하시는 고객님이 200명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야죠. 뭘 믿고 가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걸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인이랑 주식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약간 좀 잘생겨서 그런지 돈이 많아 보이나 봐요. 반응이 이러면 전 강의를 못 해요. 아시죠? 제 스타일.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 해주면 돼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코인을 안 해요. 왜?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용이잖아. 저 핸드폰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그럼 모니터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나는 차트와 표를 보면 멀미가 나.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차트를 보면서 이거를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거를 한다고요? 애초에 잘할 수 있나요? 환경이? 그렇지 않죠. 옛날에 비트코인이 한창인 시절에 저희가 실제로 동행을 포기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우리 브랜드 그만 이랬으면 좋겠다. 나가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코인에 빠진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손님 머리를 자르다가 갑자기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근데 제가 화장실 칸에 앉아 있었거든요. 막 머리를 싸매고 하... 하... 5분 전에만 팔았어도 200만원은 벌었는데 하... 이러고 매장에 들어가 근데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in 끝난 거지 고객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 리듬이 바뀌어요 고객한테 집중하는 디자이너와 집중 안 낸 디자이너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강의도 집중력이 좋은 강사들은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 싫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잘하고 제가 집중시키면 저 봐야 안 봐야? 보죠 자꾸 그걸 못 봐 디자이너들이 고객을 못 봐 그래서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이 싫은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선생님이 그만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을 거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됐나요? 성장을 못했나요? 고객이 싫어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고객은 누굴 원해요? 나한테 나를 바라봐 줄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한테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게 명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단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죠 그럼 이런 디자이너가 됐을 때 고객들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이 선생님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 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자 원래는 긴 머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객이 모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더니 머리를 단발로 잘랐어요 짧게 왜 잘랐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단발하는 사람인데 나는 긴 생머리야 근데 왜 선생님은 단발 안 해요? 저는 단발하면 삼각김밥 되는 게 싫어요 순직이 더 어려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 나쁜 년 그럼 나는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떤 이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단발을 하고 있어야죠 프로필 바꾸셔야겠네요 네 명확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메뉴도 있어요 본인이 하는 단발 메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단발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메뉴 중후 무기는 몇 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두세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왜? 왜? 사람들은 다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본질이에요 인재 양성 성장 성과 성취 목표 달성 인생에 있어서 평균치를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맞추시면 돼요 뭐만 맞추면 돼요?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 나는 톱이 될 수 있냐 없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상처를 받았던 건 추석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추석에 20년 동안 참석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18살 때 일이에요 저는 당시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3일밖에 안 다니고 자퇴하고 미용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사촌 동생을 비롯한 저희 식구들이요 다들 머리가 좀 좋아요 유전자가 좀 머리가 좋나봐요 저만 빼고 공부를 다 잘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다 1,2대형 하던 사촌들 어느 날 추석에 사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 밥집에서 딱 들어갔더니 밥집 할머니가 어우 뉴 집 자식들이 이렇게 다 인물이 훤칠하고 잘생겼어 라고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다른 애들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저한테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근데 뭐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저희 사촌 아버지가 사촌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팔로 뒤로 이렇게 미루더니 얘는 정교에서 1등 하는 놈이고 얘는 정교에서 3등 하는 놈이고 얘는 연대 법학과 다니는 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잘생긴 사람 오 맞아 잘생긴 사람 없어진 거지 나는 없어진 거야 나의 존재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 뒤로 안 갔어요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심지어 저는요 지금 굉장히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 돌아가시는 날도 안 갔어요 가기 싫다 왜? 그게 너무 저한테 큰 상처였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지금 만나잖아요 지금 만나잖아요 그럼 다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공한 조카 온 동네 사람한테 다 소개시켜줘요 우리 조카가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가치가 왜 바뀌었을까요?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만 잘해서? 제 1 미용만 잘해서 성공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왜 보고 싶으세요? 저한테 대학교 잘 가는 법을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뭘 배우고 싶으세요? 미용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고객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보다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걸 주고 싶은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본인의 성장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왜? 지금 저는 저의 동행자인 여러분들과 굉장히 행복하게 미용을 하고 있죠 제가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프로젝트 팀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모았는데 한 다섯 분 모였어 그래도 행복하죠 한 분 모였어 그래도 행복하죠 한 분도 모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너무 불행해지는 거야 근데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성장하고 노력하고 진짜 많은 에너지를 내 아이의 동행자들이 만족에 쏟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노력하지 않는 디자이너한테는요 단 한 명도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크루들이 그렇거든요 블로그를 쓰는 사람과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을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이걸 안 하는 사람을 배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잘해야 돼요 배우고 싶을 정도로 잘해야 돼요 배우고 싶을 정도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예쁜 사진 한 장 툭 올리고 블로그에 사진 두세 장 쓰고 프로모션 하나 붙이면서 블로그 쓰시잖아요 그럼 크루들이 이러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배울 게 없다 근데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살롱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살롱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다 대견네요 일일 일 인스타 블로그를 쓰는 게 나는 아무렇지 않다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내 스케줄을 포기해서라도 교육에 참여한다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을 경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잘하는 디자이너 잘하는 살롱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염색이면 염색 파마만 파마 커트면 커트 케어면 케어 내가 잘하는 것만 해도 돼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연사로 참여해 주실 대구의 아우라도 원장님이 있는데 원장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제일 잘하는 걸 열심히 하면 너무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합니다 så gates 이준 세상 în